10년 전에 니가 나 와이프 소개시켜줬잖아 그럼 내가 형수 진짜 형 내가 진짜 둘이 잘 어울린 것 같아서 왜 그랬니? 나 너한테 너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어 형이랑 저희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형수하고 내가 형을 소개시켜줬을 때 형수 만나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솔직히 아니 그리고 얘기했어 진짜? 나 진짜 얘기했대니까 전화해본다는 거야 만나고 싶었어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날 별로 싫어했잖아 그래서 네가 계속 연결해줘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게 됐잖아 왜 그랬냐 왜 그러냐 뭘 서로의 생각 어쨌든 그래도 사랑하지 너무나 사랑하지 그래 됐어